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터넷에서 핫한 키워드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간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보시면 트럼프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낸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올라온 게 아닐까 싶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보이는데 지금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연방준비 제도도 핫한 키워드로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서학기미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핫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애플을 대표적인 키워드로 함께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애플 함께 보시죠.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준지는 오래됐습니다. 올해 약 8%가량 주가가 하락하면서 80% 넘게 오른 엔비디아에게도 시총 2위 자리 지금 뺏길까 말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활약을 잘 못해서인지 사실 서학기미분들이 애플 참 많이 들고 계십니다. 순매수 금액 기준, 보관 금액 기준 3위에 올라와 있는데 순매수 기준으로 보자면 올해 50위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은 도대체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애플의 위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크게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가장 최근 나온 뉴스죠.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제품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판매량이 삼성전자에도 뒤지면서 2위로 떨어지는 모습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유럽, 미국, 이제는 일본까지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애플이 설 자리가 지금 위태하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을 강하게 규제를 하면서 애플이 기업 분할에 나서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참 위태로워 보이고요. 그리고 10년간 공들였던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가장 뒤처져 있다. 경쟁사들보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위기를 꼽아봤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면 그래도 숨통이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빅테크 규제는 사실 애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들이 좀 좋게 봐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정도는 AI,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20년간 공들인 애플카를 포기한다고 발표할 때 우리는 이 역량을 대신 인공지능에 더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그 덕분에 제품 판매도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포기한 것에 대한 실망감도 좀 상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4번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AI 스마트폰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가 그 예시를 보여줬죠. 이번에 1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일입니다. 이 선이 삼성전자고요. 여기 옥색이 애플인데요. 애플이 급감 삼성전자는 증가하면서 다시 1위를 삼성전자가 가져갔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일 1위를 삼성전자가 다시 가져갔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별로 갤럭시 S24입니다. AI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를 했던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덕에 1분기 판매량이 증가했고 그리고 애플은 그런 AI 수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뒤바뀌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요. 아이폰 같은 제품에도 AI 기능을 잘 살려서 담으면 그럼 다시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AI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노려볼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AI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올해에는 1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027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27년이 되면 43%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약 10억 명 정도가 이 AI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지난해 12월에 내놨던 전망치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곳을 삼성전자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애플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AI 기능만 잘 살려서 신제품을 출시한다면 이 돌파구 마련에 충분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합니다. 그 결실 중에 하나가 바로 차세대 프로세서 M4 칩이 되겠습니다. 이 M4 칩은 인공지능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애플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 M4 칩을 탑재한 제품들을 출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라인에 M4 칩을 탑재하면서 라인업 개편에 나설 것이다. 라는 보도 나왔었고요. 또 올해 하반기 9월에 발표 예정돼 있는 아이폰 16에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도 탑재될 것이다. 라는 보도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JP Morgan은 AI 기능 탑재로 아이폰 판매량이 2026년에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도 내놨는데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경쟁사 대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 왔습니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대비 애플은 꽤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고 보여준 것도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데요. 카운터포인트는 그런 침묵이 오히려 애플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만 증폭시켰다가 짠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는 6월 10일에 열릴 애플의 열리의 개발자 회의 WWDC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6월 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iOS 18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발표가 될 전망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 애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만큼 WWDC에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실망감이 더 커져서 큰 암흑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애플, M4 칩,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